우와 야! 하! 아 여러분 진짜 너무 힐링이에요 지금 진짜 이렇게 예뻐면 되나? 이거였어? 아! 두 번 꺼졌어요! 오오오! 두 번 나와! 세일 시크릿! 아 너무 예뻐! 우와 야! 하! 아 진짜 숨통이 트인다! 가슴이 탁 트여 아! 봤도 아! 찍어줘! 아! 최근에 본 바다 중에 진짜 넓다 라고 할 수 있는 바다예요 너무 예쁜 거 같냐? 우우! 판대 판대 이렇게 예뻐도 되나? 나왔어 나왔어 저기 길도 보여요 여러분 어머! 어머! 윤희가 저를 너무 잘 틀어줬어요 이거 대박이다! 와 여신짤 이거 사진 안 찍어도 돼 이제 인생샷 다 나왔어 완전 그림이야 완전 자그리야 새시옥정 느낌이 아니라서 뭔가 더 예쁘다 그러니깐 약간 제가 바닷속에 빠져있는 느낌 같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힐링이에요 지금 이 푸릇푸릇한 풀과 와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뷰가 좋겠다 저도 부산 사람이지만 이런데 살고 싶네요 우리 항상 스케줄 때문에 되게 급하게 왔다 와서 부산 왔을 텐데 이런 자연을 느낄 시간이 없었지 우리가 특히 이 시간대는 더욱더 뭔가를 하고 있을 때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다가 밥 밥은 너무 좋아요 진짜 귀를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놓았다 귀를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 놓았다 예쁘죠? 대비페어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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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오 여기 살 찍으면 안 돼요? 우와 좋다 신민송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구정여행 하고 싶다면 힘 열말로 오세요 너무 좋아요 이게 맞아 100장 찍으면 103장 잘 나옵니다 진짜 인생상 건지 딱 좋은 곳이에요 저기 있지롱 오 저깄다 영화 변호인 촬영지 카페 변호인 여러분 이거 봐요 진짜 너무 예뻐 입구가 짜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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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미쳤다 얘 너무 예쁘다 완전 뷰 맛집이다 너무 예뻐요 뷰가 맛있다 가족들이랑 오면 진짜 좋겠다 진짜 하나 둘 셋 나 친구들한테 부산 오면 어디 가야 돼? 여기 추천해줘야겠다 진짜 여기 진짜 강추 왜냐면 있을 거 다 있어요 너무 예쁜데? 아니 아까 뭔가 저희 부산 올 때까지만 해도 조금 흐리고 약간 선선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맞지 지금 구름 한 점이 없어요 하늘에 해밖에 없고 날씨도 너무 좋아 지금 노을도 너무 예쁠 것 같아 뭔가 하늘이랑 바다가 뽀얗다 구름도 하트야 어머 대박이다 그게 하트야 약간 우리 앨범을 런치우는 느낌인데 진짜 대박이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즐겨볼까요? 또 도착했습니다 역시 미션 카드다 어떤 미션이 있을까요? 과연 여행은 잘 즐기고 계신가요? 이번엔 여러분의 텔레파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명씩 카메라에 대고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주문해 주세요 아니 와 혹시 이게 텔레파시인가? 그러니까 잠깐만 나 뭔가 초기화 우리 세명이 텔레파시가 똑같아서 초기화 무슨 음료를 주문해야 주문이 성공하는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근데 뭐가 진짜 많다 와 옛날 팥빙수 대박 아니 아까 밑에 내려올 때부터 있더라고요 약간 근데 뭐 섞어 한데 여기까지 와서 이걸 먹어야 되나 싶긴 한데 이거 아니면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다 나 모르겠어 아이카 씨부터 와서 카메라 앞에 메뉴를 얘기해 주세요 아우 알았어 네 그냥 일단 먹고 싶은 거 한번 해보죠 사실 유미가 좋아할 것 같은 걸로 고릴게요 매실에이드 같은 게 있네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나는 아이스티? 진짜 마음 같아서 덕성아이스티 하고 싶은데 채영언니와 채영언니 안 했을 것 같은데 나 모르겠어 유미 생각만 하기로 했어요 몰라 몰라요 실패하면 갑자기 고3차가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자 세 분 다 주문 다 하셨으니까 미션 카드 드릴게요 또 또 이건 미션이 아니었던 거야 방금 전에 그냥 먹고 싶은 음료를 시켰으면 되는 거야 뭐야? 주문 잘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텔레파스에 이를 확인해보세요 오해 멤버 음료 주문하기 각자 상대를 정해서 해당 멤버가 마시고 싶은 음료를 대신 주문해 주세요 내가 마시고 싶은 메뉴와 멤버가 주문한 메뉴가 일치할 경우 맛있는 음료와 디저트를 드립니다 이거였어? 아아 주문은 뭐 하셨어요? 오오오 잠깐만 근데 나는 자신 있는데 언니는 언니 마시고 싶은 거 시켰어요? 아니 나는 내가 마시고 싶은 거 시키지 않았어요 나도 아니야 너는 내가 마시고 싶은 거 시켰어 그래 우린 이걸로 이렇게 맞춰줬던 거야 그래 그럼 가보자고요 그래 언니 캐모마일이 마시고 싶었겠지만 미션이 똑같은 걸 시키는 건 줄 알고 복붕아 아이스티를 시켰을 거예요 오 오 아 아 나는 있잖아 너 아이스티 좋아하는 걸 알아 아이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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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시윤이도 열심히 고민을 했겠지만 저희 다들 비슷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윤이도 아마 아이스티을 주문하지 않았나 아이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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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게 지금 너무 꼬이고 꼬인 것 같아요 아이스티 했어? 설마 캐모마 이랬어요? 아니 나 메시레이드 아하 진짜 그런 게 있었어? 메시레이드 메시레이드 출발하기 전에 메시레이드가 보였고 아 그래 자윤이의 취향을 생각해서 윤희라는 메시를 좋아하니까 메시레이드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아 하필 내가 시윤이 나갔을 때 메시레이드도 있네? 맞아 이랬어 이렇게 얘기했거든 아 그래? 너무 부끄럽다 나도 뒤늦게 알았어요 세 분 다 성공했을 시라고 왜 이렇게 안 적혀있는데요? 우영아 1주 했잖아 2번 그러면 너무 가혹하니까 저희 일을 해보죠 좋아요 그렇죠 좋은 이 풍경 그렇지 이 풍경을 배경으로 저희가 약간 CF처럼 맞아요 샤라라하게 분량을 챙겨드릴 테니까 맞아요 디저트와 시윤 언니 음료수를 주세요 주세요 아니 근데 아니어도 돼 시윤 언니 사실 메시레이드 안 마셔요 그러니까 부산 와봤어? 제대로 즐긴 거 맞아? 나랑 같이 다시 가볼래? 나랑 같이 다시 가볼래?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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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러브 우리 흰율릴마을 놀러 가자 놀러 가자 아 아 아 아 받았다 받았다 어렵다 아 아 아 어머 잠깐만 예뻐요 자연 씨 아 자연 씨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역시 영화 주인공 아 아 이제 예쁜 거 찍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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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잉 우오 우오 살짝 이쪽 보면 좋겠다 몸방향이 어 어 발이 살짝 굽히면 예쁘겠다 아 앗살이 굽혀볼까 아 그렇지 어머 감독님 딱 안 걸리세요 지금 어머 그림이야 어머 너무 예뻐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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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제 집인가요? 아니요 잘못 들어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 너무 좋아 지금 노을에 딱 어머 노을이랑 머리 색깔 너무 네 어머 가루 원하세요 새로 원하세요 어머 이렇게 나오면 더 예쁘겠네 어머 어머 잠깐만 다른 거 해볼까 어머나 귀여워 아 귀여워 어 그렇지 그렇지 왜 청순한데 박시은 부끄럽네요 이럴 때 아니면 언니 언제 박시은이냐 불러구나 아 박시은 왜 이렇게 청순한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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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누가 지금 화보 찍으러 왔네 여기에 우리 다정한 어머나 어머나 진짜 잘 나온다 진짜 아니 왜 인생샷 진짜 잘 나왔다 나온다는 줄 알겠네 너무 알겠어요 좋다 어머나 우리의 행복한 우정여행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한 우정여행을 위하여 복숭아 진짜 맛있다 물 케이크? 나 궁금했어 나 궁금했어 맛있다고 좋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네 익숙한 맛인데 초코파이 초코파이 맛있지? 응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나보다 초코파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꿀맛이 이제 와 왜요? 단맛이 두 개 더 시켜도 저 두 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게 먹고 싶을까요? 네 자 미션 카드예요? 자 이번 미션 카드는 뭘지 볼까요? 인정여행인데 괜찮은 건가요? 솔직히 좀 속섭해 당신이 너무 단호해 연락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연락을 너무 안 한다 미쳤어요? 다시는 제가 다시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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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